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38차 전민총림 회장님 진심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고향 강진작전에서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5시 첫차를 타고 새벽길을 달려오신 우리 조원장님 연장님과 우리 조조합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기관단체장님 이장연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외의민 여러분이 오셨네요 영등포구 의회의원장이시며 또 군항양외장을 맡고 계시는 외의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 군항외에서는 우리 회장님도 회장님도 오시고 사무총장들이 많이 오시고 허재성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축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축사를 거의 이만테만 되면 한 20번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10번을 이렇게 문자화해서 보냅니다 문자화할 때마다 저는 똑같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옛날에 선명을 느리고 여러분 한 번 읽어주실까요 아니지요 축하드리고 또 우리 새로 취임하신 우리 송영양 회장님께서는 향후에 대한 과목과 좌우의 대동소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하고 정말 우리 작전형 향후에가 더욱 발전하고 으뜸간 강중의 향후에가 되도록 여러분 많고 큰 마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